아침이슬사과 경북가정용부사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별담농 아침이슬사과 경북가정용부사 10kg 판매합니다. 경상북도 산지직송 아침이슬사과 부사 사이즈 안내, 크기 비교입니다. 경북산지사과입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최대 생산지인 경북 경북사과는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진영으로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사과가 자라기 매우 좋은 곳입니다. 판매가격 10g 꼬마꼬마 29,500원 무료배송 10kg 한입 31,000원 무료배송 10kg 수업과 34,000원 무료배송 10kg 중과 39,000원 무료배송 별담농 아침이슬사과 경북가정용부사 10kg 판매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의